그룹 1급 비밀의 요한이 지난 16일 사망했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네번째 싱글 카운트다운으로 활동했고 5월 말까지도 브이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온 그의 사망에 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2013년 그룹 NOM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2017년부터 6인조 보이그룹 1급 비밀로 활동했습니다. 요한의 빈손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발의는 18일 오전 예정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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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